자, 이번에 모실 신인은 예전에도 박명수 씨 매니저 정실장 아, 이동이 형, 이동이 형, 이동이 형, 이동이 형 아, 형, 사업, 와우 아, 저기, 명수 형 정실장의 야심장입니다 크레이지 노, 반갑습니다 크레이지 노입니다, 안녕하세요 너무 크레이지 노 라는 이름이 센 거 아닙니까, 신인치고 제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미친 모습들이 이름이 저를 따라 와주지 않았나 무대에서 좀 미치고 무대 밖에선 또 좀 멀쩡하게 네, 그래서 크레이지 노 여기서 생긴 거 봤을 때는 이박사 아들 같습니다 저기, 정실장님 정실장님 거기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연기자가 제대로 못 놀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저도 열정이 넘치셔서. 근데 노래 제목도 정말 독특해요. 영어로 M-U-S-I, 뮤지캐? 뮤지캐? 네, 제가 공식적으로는 제가 무식캐로 지금. 아, 무식캐구나. 뮤지캐네. 뮤지캐, 뮤지캐. 크레이지노가 작사, 작곡 다 있다는 거죠? 네, 편곡까지 제가 지금. 왜냐면 정 실장님이 그렇게 여력이 경제적으로 없어요.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내야 해서. 비용이 안 들어가는. 아주 적절한 만나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. 편곡까지 다 했다라는 거죠? 그렇죠, 자기가 다 한 거야.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뮤지캐 스타트. 오, 느낌 있어. 저도 손님이랑 침대하고 기분이 좋은데요. 우리는 여력이 작은 tee에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일단 보면석에서 오, 느낌. 그 다음에 신나는 여기서 이렇게 된거같아요. 통제 여기서 이렇게 난 부심해 I don't miss it I don't miss it 난 부심해 난 부심해 I don't remember I don't remember I don't remember I don't remember 오우, 취하네. 목소리가 어때요? 약간 기계음같이 들리지 않으세요? 약간 기계를 쓴 거 아닐까요? 녹음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로 직접 기계음처럼 내는 그런... 뭔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? 그럼, 잘 들어있어요. 한번 들려주세요.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나요? 나오세요. 반주 주세요. 아무리 잘하던 눈물을 보여도 사랑한다는 거죠. 뭐럼... 와!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..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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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, 외모만 좀... 다시 꾸면 되겠어요. 외모가 너무 스탠드 박. 저렇게 제주권을 제주? 제주권이 너무 높은 여깁니까. 오우, 제주가 진짜 막히네.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하고 있으니까 꼭 베스트 해보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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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